2021년 하나님의 VIP 3기가 11월 7일 오후 1시에 개강합니다. 5주 과정에 하나님의 VIP를 수강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은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베스트 나잇도 COVID-19으로 드라이브 투로로 진행합니다. 캔디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로비에 준비된 캔디박스에 도네이션 하시거나 C드라이브로 헌금해 주세요. 또한 캔디를 후원할 때는 포장이 뜯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교회에 차량을 주차하실 때는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귀중품을 차에 놓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는 서행해 주시고 주차시에도 접촉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는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 10분에 성가대실에서 청지기, 돌봄지기 모임이 있으며 17일 주일 3부 예배 후 안디옥에서 PTA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사무처리회가 열리며 회의안건은 4대 단임 목사 청빙 투표와 2022년 임시 예산안 승인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